비드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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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폰리신의 미드럭스인가? 비드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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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성되었습니다 하헤이 드럽게 깐죽거리네 흠 흠 흠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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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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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쟤는 뭘 보나 아이씨 아이씨 아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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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하아아 진짜이씨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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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히힛 힛 히힛 뱀뱀뱀뱀 아군이 당했습니다 ㄷㄷ 히힛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게는 뭐 Q만 맞추면 왜 안받을 텐데 저게는 뭐 저게가 다 됐습니다 아군이 방에 저 새끼가 일으니 저 새끼를 데려오는 건가 으 으 으 으 으 ㄷㄷ 그게 지금 갔어야 되네 히힛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구이 씨 요번 기가 아래에rem 아군은 다른 분의 불량이 너무 좋으며 아군은 이런 분의 고구를 못쓰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힛 더 밀고 와도 됐는데 이거 진짜 적을 처치했습니다 보고좀 가지 아아 하.. 저거는 진짜 아아 아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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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점을 준거야? 하하 하하 뭘 해야할지 잘 알고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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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이 하 하 하 ㄷㄷ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희들 블루를 막 블루를 들고있고 블루를 막 블루를 들고있고 저희끼 언제 궁극줄지 몰라가지고 내가 불안해 죽겄다 CS 놓지 유인하니 다행이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다시 깜짝놀라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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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잘난 한번 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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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쓰고 갔어요 이런데요 하아 좀봐 알파 저새끼 정하네 진짜 빠르게 나지? 아 저 투덜이 새끼 더럽게 투덜거리네 진짜 그리고 얘가 지금 저만들어가지고 마이한테 물리면 거의 죽는다고 말이야 투덜거리네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황스럽습니다. 10점은? 와 아 아 좀 더 가득한 밀키틱이네요. 깜짝 놀랍게 깜짝 놀랍게 침에다 쥐어. 그리고 깜짝 놀랍게 침에다. 너무 심지어. 지켜보는 중 깜짝 놀랍게 침에다. 대단하게 침에다. 14레벨이야 마이가 일로 오면 갈 데가 없어 천별로 도망갈 데도 없고 너무 약하다 천별로 도망간다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그 상황에서도 적을 넉넉잡고 잡..잡을줄 알았다니만에 아이씨 아이 때문에 공속템을 가야되겠네 자녀를 자극 및 와아!! 마이 뭐..뭐 터진다..와.. 나 마이한테 몇대 맞았어? 마이한테 두대 맞은..두대 맞은거 같은데..와.. 이게 맞고..그냥 녹아버리는데 뭔..스펠이야.. 아디라 맞은거 같은데.. 마이 뒤탕이.. 적을 자취했습니다. 와아 진짜 이씨 와아 진짜 이씨 와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뭔 탑이야 이 바보야 지금은 바텀 밀어야지 또라이야 지금 탑은 타워도 있는데 바텀 타워도 없는데 아우 아우 엲 2-1 다음 스킬입니다. 기수도 안나 저거 어떻게 해야돼? 기수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어? 잡을 수 있어? 어? 어? 그 다음에 뭐 가야되나? 요거 먹어야? 어? 와 바로 있었어 나 와아 놀래서 진짜 바로 있었어 나도 이게 뭐가 클릭이 잘못됐네 나도 이게 뭐가 클릭이 잘못됐네 한국보담학과 암흑 이번엔 쓰흐 크으 흐앗 어! 아이씨 학살 중 음 라위를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오비를 학살 중 ute 동 ف 요 클로 클로 끈 retention 어차 아하! 실패는 역시 히힛 아이고~~~ ㅋㅋㅋㅋous 서러워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경고! 뺏어 도미닉 가야되나 모가야되나? 빼라는 듯해 저기있냐 마지막템은 뭘가야되나? 마지막템은 뭘가야되나? 드락사르? 임피? 칫 흐흐흐흐흐 가시가보엇 뭐앗 어딜 밀라구 일로가자 그러면 아 뭐 존이 안썼으면은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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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워 으악!!!! ㄷㄷ 실패 아... 아... 그래 와드 좀 같이 박자. 문제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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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틱을 뭘로 바꿔? 스태틱을 뭘로 바꿔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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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틱을óg 이거stell documentlloANT. 스태틱을 뭘로 바꿔줄 gere가되고 스태틱을 뭘로 바꿔주óp EVERYато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군이 다녔습니다 하지쳐 그분은 정말? 참 아아 가갑나와서 안되네 못둘네 이걸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마이가 죽어서 얘네도 할게 없어 마이가 죽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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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수고하십시오. 안 먹어도 되는데 말파 없을 때는 아굴이 당했습니다 또다니 진짜 승급자는 안돼 와 말파가 저템으로 딜을 이렇게 넣었네 미포도 겁나 많이 맞았어 으으!